네 반갑습니다. 자 교재 확인하세요. 세법 아니에요. 등기법. 보시면 비밀노트 제가 심혈을 이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지적법. 이렇게 하면 등기법.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으니까. 지적법은 이미 수업을 했고요. 오늘 등기법. 지금 12시니까 제가 목표로 하는 건 6시 전에 끝내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빨리 진행되면 한 5시 정도에 끝난 경우도 있는데 오늘 상태를 봐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이고요. 제가 요약집도 있지만 요약집은 정규 수업에 계속 진행을 계속 반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요약집은 두께에 비해서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비밀노트는 정말 단타예요. 단타. 한 번 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어떤 세 번째는 원포인트라고도 하는데 한 번에 가능한 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다하자. 이게 목표고요. 수업은 딱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이것만으로 등기나 지적이나 한 번에 다 끝내보자. 라는 목표로 만든 책이에요. 이거는 요약집보다는 더 압축돼 있고 요약집에 없는 문제도 있고요. 요약집에 없는 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서를 초압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교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약집은 앞으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야 될 정규 교제니까 두께가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는 앞에 머리말을 써놨지만 요거를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쭉 뿌렸는데 심지어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샀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무료 배부를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신 분이 책을 못 구해가지고 작년에 막 암거래가 되고 그랬거든요. 보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그냥 판매를 하자. 대신에 조금 싸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원하시면 살 수 있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올해는 제가 이 교제가 만약에 다 떨어지면 작년에도 많이 떨어졌고 있었거든요. 품절나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이북으로 전환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재고가 있습니다. 사실 수 있고요. 오늘은 등기법. 직접 돌리셔서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첫 번째가 몇 시에 끝나냐 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이것만 보면 되냐. 그렇죠? 당연히 요약집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 등기 지적 다 합쳐가지고 24문제 중에 적어도 반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절반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난이도가 막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반을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큼만 나오면 거의 이것만으로도 거의 합격전까지 올라갈 정도로 배치를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완전히 내 걸로 숙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를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출제 추세가요. 강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강론. 총론에서 요즘 출제에서 강론입니다. 예전에는 총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건데 이제 지금 그걸 응용해서 그러면 강론 가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이제 조금 출제 분위기가 좀 탔습니다. 이게 등기 같은 경우에는 12문제인데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등기가 요즘 분위기는 강론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밀노트는 아무래도 강론보다는 총론 쪽이 일단 비중을 뒀어요. 지금 시기상으로 지금은 총론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시험 다가오면서 강론적으로 좀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총론 쪽이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백선이라든가 마지막 동영보육사 갈 때 그때는 이제 강론 쪽으로 돌려가지고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어느 의도로 가지고 어느 쪽에서 출제할 건지에 따라서 점수 득점 가능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 원, 좀 정상적인 출제자라면 이 책만으로 충분히 반 이상 맞출 수 있어요. 24개 중에 12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실어놨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작정을 하고 강론에서 구석진대에서 막 내자고 하면 이건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런 정도가 돼도 최소 제가 볼 때는 거진 10문제 가까이 7, 8개에서 10개 가까이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출제 범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맨 앞에 6페이지를 보세요. 자 6페이지를 보시면 견본이 있죠. 견본. 견본. 제가 이 책은 이제 견본을 등기법 견본을 앞에다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전부 다 맨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발행하는 등기 기재례 집이 있어요. 그 기재례 집 보면 이만큼 두껍습니다. 한 2천 페이지 정도 돼요. 그 많은 등기 기재 사례를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죠. 그 중에 제가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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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수험생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모아서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등기 공부할 때 정말 많은 견본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견본은 이게 다입니다. 여기 이 책이 있는 견본이 전부 다예요. 이건 기본서에 있는 견본 중에서 또 뽑았고 그것도 가공하고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이것만 할 겁니다. 첫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이것만 할 거니까 이 강의는 아마 인강으로도 무료 강의로 유튜브로도 언제 많이 뿌리실 것 같은데 이 첫 강 이거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제가 일부러 각 견본의 이름들 신경 써서 넣었어요. 정환이 아시죠? 정환이 아시죠? 그렇죠? 박찬호 아시죠? 박찬호 그렇죠? 신경 써서 박명수 아시죠? 이 신경 써서 넣었으니까 그 이름들하고 그 사례를 외우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름하고 사례. 누구 나오면 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례의 견본을 완전히 숙지하시면 뒤쪽에 내용 들어가서 굉장히 편해져요. 그것 때문에 첫 시간에 이 견본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보시죠. 맨 앞에 6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기 한 세트가 있어요. 토지 등기 한 세트. 6페이지 먼저 보시죠. 6페이지 맨 위에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여기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표제부가 있습니다. 등기는 한 세트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표제부 갑구만 보여드렸어요.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토지 표시.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 번호가 있다. 이것도 이제 어이없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구에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여기 3,867호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렇죠. 그래서 번호가 지금 세 가지를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 번호와 접수 번호. 이렇게 있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가 있습니다. 접수 번호는 없어요. 갑구와 을구에는 접수 일자도 있고 접수 번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번호 세 개. 표시 번호, 순위 번호, 접수 번호. 어이없지만 이것도 종종 나와요. 표제부에 접수 번호 없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접수 번호는 갑구와 을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순위 번호, 이건 표시 번호. 기왕 나온 김에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1,2,3,4로 가지 1-2-2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표제부에는 무조건 주등기다. 무조건 주등기. 이거 주등기죠? 주등기. 그런데 만약에 1-1 그러면 부기등기라고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기등기는 갑구와 을구에만 들어가고 표제부에는 절대 부기등기가 없다. 표제부에는 100% 주등기다. 여기는 1-2-1 없어요. 무조건 1,2,3,4. 표제부 1번에 충북 영등군 매건면 어촌리까지가 뭐예요? 소재. 산 100에 2번지 그러면 지번. 소재 지번 나왔죠? 여기는 지목이 이미 왔고요. 정식으로 썼죠? 면적은 3,948제곱미터. 이거 합쳐서 소, 지, 지면.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표제부에 있다. 그렇죠? 갑구에 누가 있죠? 소유자가 있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는데 갑구의 첫 번째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보존.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존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양반이 단독 신청으로 보존등기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 양반. 제가 이거 스토리를 일부러 외우시기 편하라고 저희 아버지야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아닙니다. 스토리상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편하시라고.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김철수. 제가 김병렬. 저희 아들이 정안이에요. 정안이에요, 그렇죠? 실제 저희 아들은 정안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김철수 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상속. 누구한테? 너한테. 그러지 말고. 상속인한테. 상속인한테. 너한테요. 상속인한테.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인한테 바로 상속이 됩니다.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이렇게 돼요. 등기 없이도. 응. 굳이 말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이게 상속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게 싫은 거야. 싫어가지고 손자한테 바로 주겠다. 내가 죽으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주겠다. 라고 어떻게. 의사표시합니다. 의사표시. 그럼 우리 손자. 정안이가 어떻게 해요? 당황해? 어떻게 해? 의사표시 해야지. 할아버지의 의사표시를 받아서 손자도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뭐예요? 계약. 계약은 계약인데 공짜로 주는 계약이니까 증여계약. 이게 나아야 돼요. 증여계약.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증여계약. 이루어집니다. 그 증여계약이 등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어떤 분이 탈세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 등기의 원인은 증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되면 여기 순위번호에 몇 번 쓸까? 2번 써야 돼요. 2번 쓰면서 소유권 이전 쓰고요. 증여가 된 거죠? 증여. 이제 손자 거 됐죠? 김정환.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이 기본이에요. 증여니까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안 나와요. 만약에 매매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나오겠죠. 그렇죠? 거래 가액이. 지금은 증여니까 돈은 안 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주등기로 들어온다. 1-1이 아니라 2죠. 2번 소유권 이전 이 증여를 하기 위한 이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외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 누구 누구 있어요? 김철수, 김정환 그러지 말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때 우리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예요. 이거 흔들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주기로 했잖아. 약속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가 등기 권리자. 둘이 같이 갔네. 공동신청.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어디 등기소?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그렇죠? 그럼 땅 어디 있어요? 영등구대 있었고. 할아버지 어디 살아요? 그 못 외웠어. 그렇죠? 당시 땅 어디 있어요? 영등구대 있고. 할아버지 어디 살아요? 서울 살고. 그렇죠? 정원님 어디 살아요? 김포 살고. 됐어요? 그럼 어디 등기소? 용동. 여기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죠. 이쪽 가서 내면 어떻게 돼? 가까워. 가까워. 깜빡 당황해서 어떡하지? 가까워. 가까워. 됐죠? 관할 등기소에 어떻게 해? 방문. 출석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예외가 있어요. 다 예외가 있는데 일단 기본 원칙부터 보는 거예요. 방문신청 예외는 전자신청이 있거든. 다 예외 있어요. 공동신청 예외는 단독신청 있고. 다 예외 있어요. 원칙대로 갑시다 지금. 신청서 써가죠? 서면 신청. 누가 강제를 했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자유신청. 그럼 그렇잖아. 그래서 이미신청. 자유신청이에요. 자유신청. 알아서 한다. 이거죠? 이렇게 신청 원리 기본적으로 다섯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등기 총론이에요. 이 총론만 가지고 책이 절반이 끝납니다. 등기법 절반이 여기가. 자,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신청 원리가 다섯 개 있습니다. 자, 신청하면 어떻게 돼? 접수. 자, 접수. 접수. 똑같은 말로 저장. 접수 저장. 이게 같은 거예요. 접수 저장이에요. 옛날에는 손으로 받았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받는다. 저장되면 접수 된 걸로 본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 이거는 형식적으로 합니다. 자, 등기관 권한을 가지고 들고 가서 야, 니네 계약서 쓰면 보자. 이런 권한은 없어요. 어떻게 제대로 쓴 거 맞아? 진짜야? 이거 안 돼요. 서류만 보고 잘 써있네? 끝. 이거예요. 이거를 실질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다? 형식적 심사. 형식적으로 서류만 검토합니다. 자, 그런데 검토하는 원리가 다 있겠죠? 그게 각하 사회예요. 각하 사회가 총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원리면 각하. 자, 11개 중에 하나도 안 걸렸는데 애들이 못생겼으면 네? 뭐 어떻게 실행해야지? 못생겼어? 이러면 안 돼요. 자, 각하 사회 이외에 다른 거는 따지면 안 된다. 딱 그것만 따져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하 사회에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거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등기가 실행됩니다. 기록되고 식별부 등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아까 그 노란색 정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라고 도장 찍는 거. 예전에는 도장 찍었지만 요즘 전산으로 이런 부호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절차가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같은 말이에요. 자, 끝났다, 맞춰졌다, 완료됐다. 요즘은 맞춰졌다 그래요. 맞춰졌다. 자, 맞춰졌으면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효력 발생.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었더랬어요. 옛날에는. 등기부에 써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써놓은 날짜가 안 나와. 날짜가 언제 나오냐? 접수 날짜가 나와. 자, 다시 보세요. 자, 기록된 날짜는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접수한 날짜가 나와. 기록된 날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날짜는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법에서도 접수일자 자꾸 그랬거든. 그래서 등기법에서 그러면 접수일자 그랬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접수일자 그랬더니요. 접수되고 나서 각화됐대. 접수되고 각화됐으면 효력이 나오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접수됐다. 접수됐죠. 그리고 나서 맞춰졌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등기가 맞춰졌다면 언제? 식별보호 맞춰졌다면 그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거야. 억지를 쓴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수험생이니까 시키는 대로 외워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등기법에 실행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법을 쓸 수가 없었어. 기록된 날짜가 안 나오니까 등기법에 그러니까 언제? 접수한 때라는데 조건이 각화되면 안 되니까 조건에 붙인 거죠? 맞춰졌다면 맞춰졌다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언제 맞춰져? 식별보호 맞춰진 거예요. 언제 맞춰져? 접수한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춰지는 건 식별보호 접수한 때 효력 발생 또는 접수를 저장이라고 하죠?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접수 저장된 효력 발생 조건은 맞춰졌다면 맞춰졌다면 맞춰진 이후 완료된 이후에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서 작성 통지요? 작성 통지 끝나고 나면 작성 통지 나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작성 통지 작성은 모든 등기 때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또 이전 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등기 추가하는 권리 변경 등기 이런 4가지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나오는 말소 등기 이럴 땐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단순 변경 등기 이럴 땐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4개 외우셔야 돼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졌으면 작성한다고 X 오, 그렇죠?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권리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권 이전이 되면 작성한다. 오, 맞아요? 전세권 이전 이럴 땐 맞는 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에 대한 권리증을 준다고요.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지면 작성한다. 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었는데 이게 갑 을이 됐다.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권리가 추가됐지. 이런 갑에서 갑으로 되는 경정 등기다. 뭔가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는 작성 통제할 필요가 있지. 을한테 너도 이제 권리자 됐다. 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추가합니다. 그래서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저당권 말수하면 작성한다. X 이렇게 되죠. 지금 정환이가 무슨 등기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면 작성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작성해놓고 누구한테 통제하냐 그랬더니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 등기 명인이 된 신청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손자가 등기 명이 됐고 걔가 할아버지랑 공동으로 신청했지. 명신이니까 작성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명이지만 내가 신청하지 않고 딴 애가 해줬다. 이러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작성 통지가 다 되려면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명신 이게 다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명신 그럼 작성 통지. 누가 누구한테 등기소에서 등기 권리자 명신한테 작성 통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 필정법 봐야 되겠죠? 등기 필정법 그거 보려면 먼저 신청서를 씁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여기다 뭘 쓸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신청서에 일단 어느 부동산 해달라고 할 건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이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증여 쓰는 거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써 있었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누구였어요? 김철수. 성명과 또 주소와 등록번호 명, 주, 번이에요. 명이 뭐예요? 명. 성명 또는 명칭. 주는 주소 그래야지. 벌써 주민번호 그러면 안 돼요. 주 그러면 주소. 번은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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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될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 법인용 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나와요. 등록번호죠. 번 그랬더니 누가 전화번호 그러더라고요. 전화번호 의미 없고요. 여기서 명, 주, 번 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등기 권리자는 정원희의 명, 주,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 써내면 등기관이 이거 보고 나서 진짜야? 면적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갈까? 대장, 대장 임야대장 출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증여 보고 나서 진짜야? 물어봐. 어떻게 해? 증여계약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소 맞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등본 그게 주소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소 증명 또 등록번호 증명 주소 증명 번호 증명 이거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넣어요. 신청서를 넣으니까 이 밑에 받아가지고 정환이 이름을 써줬죠? 정환이가 등기명이 됐어. 할아버지랑 같이 신청했어. 그럼 작성 통지가 나오겠죠? 뭐가? 등기필 정보 이 작성 통지 합니다. 그렇죠?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정환이 나와 있고 접수번호 나와 있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보안시거 싹 띄죠? 싹 띄이면 뭐가 들어있어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다시 일련번호는 하나인데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12개의 문자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일종의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50개를 주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고 50개 중에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딱 짝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쓸 수 있게 50개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 등기필정보 되게 중요하니까 어떤 언어? 장롱 장롱 기억나죠? 장롱으로 들어갑니다. 장롱으로 들어갔다가 언제 끄네? 의무자 할 때 다음 등기에서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팔 때 전세 줄 때 임대 줄 때 저당 잡힐 때 전부 다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여러 개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제가 저당 잡히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저당권 지금 값구에 있는 소유자가 누가 들어있죠? 정안이 정안이가 증여받은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을구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저당권 등기복적은 저당권 설정이고 등기번인은 설정계약 됐죠? 순위가 1번 저당이죠? 순위 번호 1번 그렇죠? 을구에는 순위 번호와 접수번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죠? 저당권의 거 채권의 거 채무자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의 거 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을구에 이 저당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조를 보세요. 원래 이 땅 누구 거였어요? 김철수 지금 누구 거였어요? 김정환 이제 저당권 누가 잡아? 김병열이 잡아 진짜 누가 잡아? 충북 농업 협동 조합 충북 농협이 저당권자가 돼요? 충북 농협은 조합이에요? 충북 농협 이 조합이에요? 특별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은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은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법상 조합이니까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란 말이죠 법인 얘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돈은 누가 거? 김병열이 거 이 땅 누구 땅이 돼? 김정환 땅이 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랑 채무자랑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북 농협 입장에서는 누구 땅을 잡는 거예요? 정의 땅을 잡아놓고 돈은 누구한테 꺼줘? 김병열한테 꺼줘 이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지금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 신청서 이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 신청서 이거를 제가 6페이지에 밑에 을구가 나와 있죠? 6페이지에 을구에 저당권자 충북 농협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장 샥 넘기시면 9페이지에 9페이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나옵니다 확인 됐죠? 네 그러면 계속 앞에 칠판 보세요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예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엇을 써야 될까? 저당 등기 신청서에다 무엇을 써야 될까? 당연히 소지지이면서 저당권 등기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 채권액과 채무자 그렇죠? 채권액 쓰고 채무자 쓰고 채권액과 채무자 그렇죠? 설정기약 몇 년 더 몇 월 몇 채 쓰는 거예요 채무자는 김병렬 등기 의무자는 정환 정환이가 자기 땅을 아버지 그 돈 꺼주는데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환이가 뭐가 돼? 등기 의무자 그럼 충북 농협은 뭐가 돼?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충북 농협도 법인이니까 등록번호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명주번 명주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당권액 꼭 쓰는 거는 채권액과 채무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 신청서 샥 돌려 샥 돌려 뒤에 뭐가 있어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누구꺼? 정환이꺼 정환이가 지금 의무자잖아요 자기 땅을 처분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죠? 이해 되시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여기다가 아까 나왔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하나 집어넣는 거죠 이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서 아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이런 신청서 양식들이 등기소에 가면 다 있어요 각 등기마다 걔네들 뽑아서 필요한 등기 신청서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은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쓰고 목적 쓰고 이게 기본이에요 어디든지 그리고 특별히 저당권이야? 그럼 채권외과 재무자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전세권이야 그러면 전세금과 범위 지상권이야 그러면 목적과 범위 지역권 목적과 범위 임차권 차인가 범위 이거 이따 외울 거예요 걔네들 꼭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니까 채권외과 재무자 꼭 쓰는 거지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해서 저당권 등기 신청서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연습 차원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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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지 지금 천만 원 채무자 김병열 써보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에는 이게 그거예요 9페이지 9페이지예요 보이시죠 채권외과고 채무자를 한번 써보세요 저당권 등기에 꼭 쓰는 거 채권외과 채무자 그렇죠 그리고 다시 6페이지로 가보세요 6페이지로 가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을구의 소유권 2 외 권리가 6페이지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채권외과 채무자가 써져 있죠 채권외과 채무자 그리고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충북농업협동조합 충북농업협동조합도 등기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왜 법인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스토리를 다시 보세요 충청도에 땅이 하나 있다 원래 누구 거였죠 김철수가 했어 매매여 증여여 증여돼서 누구한테 갔어 손자한테 갔어 그렇죠 손자 땅을 가지고 그 아빠가 돈을 꿀 수가 있는 거고 누가 돈을 꿔줬어 충북농업이 돈을 꿔준 거지 김병렬이 돈을 꿀 거지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충북농업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 충북농업은 돈 꿔주고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인 거예요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충북농업 같은 사람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채무자는 김병렬이었죠 저당권 설정자는 김종환이었지 이게 스토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안 봐도 생각이 나야 되거나 이건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맨날 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땅을 누가 샀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저당을 잡았다 대출을 받았다 이 구조예요 지금 꼭 그 집주인이 대출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출받고 집이 처분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지금 정환이는 소유자예요? 정환이 소유자 맞아요? 소유자 맞잖아요 지금 내 땅이 지금 우겨도 근데 아따 지 아빠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경로로 날아가지 알고 준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알고도 이걸 내놨으니까 이게 처분한 거예요 처분한 거예요 일종의 처분 저당권 설정도 일종의 처분입니다 처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땅을 반만 저당 잡힐 수가 땅을 반만 저당 잡힐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요 분할을 해야 돼 분할해서 그죠? 토지를 두 개로 나눠놓고 등기를 두 개로 나눠놓고 그중에 하나를 저당 잡아야지 그러니까 일부만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를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으면 분할해서 그중에 하나를 다 저당을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처분행이에요 됐죠? 그러면 등기기관이 물어보겠지 정원이 너 진심이냐? 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저 진심이에요 뭐가 필요할까? 인감재명 인감재명 저당을 설정할 때 정원이의 인감재명이 필요합니다 됐죠? 또 하나 너 진짜 소유자 맞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아까 장롱이 집어넣은 거 등기필정보 그 등기필정보를 여기다가 써내는 거예요 등기필정보는 누구게 필요하다? 등기의무자 의무자 여기서 정원이가 의무자인 거지 그 장롱이를 꺼내다가 써서 내는 거예요 써서 내면 이게 뭐예요? 작성통제여 제공이요 제공 이 제공이에요 정원이가 의무자로서 등기세 내는 거가 제공입니다 그래서 제공은 신청서에 이렇게 써서 내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작성통제는 등기세 우리한테 주는 거죠 등기세 언제 작성해? 보존설정 이전 추가할 때 작성해 누구한테 통제해? 명신 권리자한테 통제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등기가 맞춰졌어요 맞춰지면 이제 을구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죠 그러면 저당권자 누구예요? 충북농협 이 사람도 등기명인이에요? 등기명인이었어 됐어 등기명인 이었어요 됐어요? 됐어 왜? 저당권 등기명인이라니까 얘만 등기명인 아니에요 이 사람도 저당권 등기명인 충북농협이 정원이랑 같이 신청한 거예요? 정원이랑 공동 신청 여기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그러면 충북농협부터 뭐가 됐어요? 신청이네 그러면 뭐예요? 명신이네 지금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지 저당권 설정 설정 등기에다가 명신 나왔네? 뭐가 나와야 돼? 등기필정보 나와요 자 무슨 등기필정보?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정보가 나옵니다 자 저당권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제합니다 누구한테? 명신 충북농협한테 너 이제 저당권자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정보 몇 개 됐어요? 두 개 됐어요 소유권 등기필정보 저당권 등기필정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복잡해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알아야 돼 중개사 된 사람이 권리마다 등기관리증 나온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필정보 나온다고요 그럼 기본은 이거예요 보존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이야 응 너도 줘야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북농협한테도 저당권 등기필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는 이거 받아서 어디다 넣나? 지네 장롱에 넣겠지 언제 끄네? 의무자가 될 때 충북농협이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요 이 저당권을 말수해 주거나 또 이 저당권을 딴 은행에다가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의무자가 된다고 그럴 때 그 비밀번호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됐죠? 이게 계속 돌아가줘야 돼요 지금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얘한테 왔지만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충북농협에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작성통지 이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원리를 머릿속에 혼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땅을 공짜로 주고 이거를 저당을 잡히고 이 구조가 신청서 쓰고 등기필정보 나오고 이 구조가 머릿속에 혼자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소유자가 해줘야 돼 소유자 이 사람의 인감증명과 이 사람의 등기필정보가 있어야 저당이 잡혀질 수가 있는 거고 저당 등기도 설정 등기이기 때문에 명신 나왔으면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외과 채무자 근저당권이면 채권 최고외과 채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구별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리였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처분 가처분이 넘어갈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 끝났고요 가처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교재 그대로 가셔서 페이지 11페이지 보이시죠? 11페이지 11페이지에 가처분 등기 볼 거예요 여러분이 등기법 공부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거 후별하는 거 그 다음에 구분건물 대지권 이거 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릴까 하면 인감증명 이런 건데 요즘 인감증명 잘 안 나와요 구분건물도 띄엄띄엄 나옵니다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인데 가처분 잘 안 나와요 요즘에 가압류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공부만 하면 가압류 가처분 때 미쳐버리겠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다른 얘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설명할 거예요 지금 마음의 부담 엄청 가지고 역시 등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러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접으세요 요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자, 앞에 보세요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유재석이 있고 박명수가 있죠 자, 박명수가 원하는 게 뭐죠? 박명수가 현재 원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내놔라 이거지 그럼 유재석이 순순히 내주면 아까 정원이처럼 등기치고 끝나는 거예요 얘가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어떡해요? 소송을 하겠지 소송을 하면 금방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그 사이에 딴 데 넘어갈까 봐 박명수가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등기소 안 가요? 법원 가요? 법원 가서 소송 들어가면서 판사님 이거 소송 정식으로 갈 건데 예비로 임시로 먼저 선결 과제로 가처분 부부터 먼저 걸어달라고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법원 가서 얘기했어요 법원 가서 판사님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가처분 부부터 걸어주셔 판사님이 노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판사님이 안 돼?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해줘 그럼 법원 가서 판사님 내가 공부 좀 했는데 해주셔 이러면 어떻게 돼? 기각! 건방자 잘리는 거예요 법원 가면 어떻게 돼? 바짝 엎드려야 돼요 법원 가서 바짝 엎드려야 돼요 판사님은 그냥 신이에요 내 사건 판사님 신이야 옆에 사건 판사는 아저씨야 상관없어요 내 사건 판사한테 무조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엉금 울어야 돼 가서 난 너무 억울하다고 물론 증거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자식 사람이 됐네 이러면서 가처분 결정은 내려준다고 가처분 걸어줘라 라고 하면 우리 박명수가 기분 좋아 나빠 엄청 좋지 이제 아싸 일단 1타에서 이겼어 들고 어디로 가? 등기소 가는 거지 등기관 가처분 등기 그럼 어떻게 돼? 각하가 됩니다 각하 이거 까다로워 지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해? 촉탁 돼 법원에서 이거 결정 내려주고 법원 판사님이 등기소에다가 이거 해드려야 돼 라고 촉탁 넣어줍니다 이건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예요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내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촉탁이랑 신청이랑 비슷한데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반드시 촉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신청을 하면 각하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촉탁으로 왔나 봐 촉탁이 이날 왔나 봐 이날 접수 된 날 왔나 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원하는 가처분은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도 주등기로 들어와요 이번 가처분하고 나서 지금 채권자가 누구다? 박명수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될지도 모르겠다 임시다 아직은 모른다 그렇죠? 지금 이제 소송 들어간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소송 들어가면 누가 이겨? 아직 모르는 거지 아직 몰라요 만약에 박명수가 지문은 어떻게 돼? 지문 이 가처분 등기는 말소 들어가요 가처분 등기도 전내 끝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촉탁으로 말소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얘가 저버리면 스토리 나올 게 없어 시험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낸다고 하면 가처분이 걸렸으면 지금 소유자 누구요? 유재석이요 유재석이 이 가처분 보고도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가 있다 이게 시험이 난다고 가처분이 있어도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걔는 몇 번 들어와? 3번 들어오겠지 3번 누가 들었어요? 김고라 들어왔다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가처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반하는 등기가 들어오면 등기가 실행한다 각하한다 실행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행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명수가 지는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얘가 이겼어 누구한테? 유재석한테 이겼어 그게 어떻게? 김고라는 몇 번인데? 3번인데 2번 거론은 가처분권자가 원소유자한테 이겼어 그게 어떻게?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말소 말소 무슨 말소? 그러니까 그 직권말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직권말소 그 제발 좀 그 직권말소 신청 말소라고 어쨌든 말소는 그게 달라 직권말소 신청 말소 다르다고요 왜 직권말소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그냥 제도가 그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가서 신청 말소 하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만약에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제가 가서 바꿔놓을게 직권말소로 저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현재 법을 외우셔야 돼요 직권말소는 이따가 가등기할 때 직권말소요 이건 가처분이잖아요 가처분에서는 얘가 가가지고 등기사 가가지고 나 이겼어 판결론 봐 등기관 이거 줘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독 신청으로 3번 등기를 말소합니다 누가 단독 신청해요? 박명수 그러지 말고 가처분권자 가처분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이 3번을 말소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 거 됐어요?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박명수가 내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셔 라고 또 단독 신청합니다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두 개 쟤 쫓아내고 내 거 넣어 두 개를 동시에 놔야 돼 판결문 들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두 개 이거 지우면서 박명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옵니다 지우면서 가처분 때문에 실효됐다 3번 지워라 라고 이거 단독 신청 같은 날 또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박명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러면 등기관이 이 두 개를 딱 써주면서 오케이 내가 이거는 서비스로 이 2번 가처분은 내가 지워줄게 라고 어떻게 직권 말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등기관이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해준 거죠? 이게 직권등기란 말이에요 직권으로 2번 가처분은 말소 시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가 탁 나와 있으면 지금 누구 거예요? 박명수가 되는 거지 구조 아시겠죠?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 들어오면 실행된다 각화된다 실행된다 얘가 승수하고 나면 얘는 직권말소다 단독 신청말소다 단독 신청말소 그 두 개만 알면 돼 그렇죠? 그러면 그 가처분은 어떻게 해? 직권말소 그 가처분은 직권말소 그렇죠? 지금 등기가 같은 날 따다닥 세 개 들어와요 따다닥 얘 지우고 내 거 집어넣고 그걸 지우고 그러면 같은 날 따다닥 세 개 들어와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따다닥 물론 정리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처분권자가 누구였어요? 방금 가처분권자가 누구였어요? 박명수 본 게임 가서 이겼대 가처분 걸어놓고 본 게임 가서 이겼다 이 뜻이에요 가처분 걸어놓고 본 게임 가서 이겨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였죠? 소유권 이전 또는 뭐 말소나 설정도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떼고 내놔라고 단독 신청을 넣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그 박명수 권리를 침해하는 누구였죠? 김구라 김구라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요? 단독 또 집권이야 단독 신청이 되니까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두 개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등기관이 자 직권으로 그 가처분은 어떻게 해? 직권 말씀해주는 거지 그래서 따다닥 세 개예요 자 따다닥 세 개인데 이거는 동시에 신청하는 거고 이거는 그걸 받아서 알아서 해주는 거고 같은 날 따다닥 세 개 들어온다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이 세 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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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신청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동시 신청 자 동시 신청하고 이것도 그날 같이 해주긴 해요 근데 이건 신청이 아니지 직권이니까 동시 신청 직권 그래서 따다닥 세 개가 같이 넣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침해하는 등기를 말수하는 거예요 자 전부 다 말수한다면 안 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되는 건 다 지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다 지우는 건 아니고 침해하는 이 침해 여부를 따진 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침해하는 전부 아니다 침해하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가처분은 여기까지 가처분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가처분을 처음 거는 거는 촉탁등기예요 가처분 등기를 처음 거는 촉탁등기 자 어디 가서 법원 가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넣어주는 이런 구조예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 가처분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김병레라는 사람이 자 집을 진 거지 김병레라는 사람이 집을 줬어요 집을 줬어요 자 집 자 집이 지금 어디 있어요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주택이죠 주택 1층 주택 그죠 200제곱미터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이 사람이 믿은 길 믿은 길 등기세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집은 다 줬는데요 그죠 내 거 됐어요 소유권 있다 없다 있어요 등기를 치지 않더라도 등기세 가지 않더라도 원시 취득 그죠 자 민법제 187조에 따라서 원시 취득 기타 법률의 규정이에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때 첫 등기가 뭐죠 소유권 보존등기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본인이 단독 신청으로 등기세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도 내 거니까 굳이 안 하겠다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거를 믿은 길 보존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임기현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팔기를 한 거야 팔기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은 길 그냥 연락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겠죠 열받아서 어떻게 해 소송을 거요 소송 걸어가지고 뭘 내놔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놔라 소유권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소송 걸면서 미리 뭘 걸어요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가처분 걸면 등기관이 곤란하겠죠 등기관이 야 이럴 때는 등기관이 어떻게 해 직권으로 자 보존등기를 열어준다 이 보존등기가 직권인지 어떻게 하냐 예를 보세요 자 보존등기가 직권인지 어떻게 하냐 접수일자가 비었어요 접수일자가 비고 자 보존등기는 원인은 원래 비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이 두 개가 다 비었네 아 이건 직권으로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밑에 가처분이 걸려있네 알 수 있죠 자 이 가처분권자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가처분이 촉탁되니까 이걸 받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등기를 해준 거지 됐죠 그래서 이 등기 따닥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직권 보존등기하고 임기관이 가처분을 걸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페이지 확인했죠 네 12페이지 자 이 가처분이 언제 들어왔어요 2011년 3월 5일 날 들어왔죠 그러면 이 보존등이 언제 들어왔겠어요 그날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안 썼는데 여기다가 2011년 3월 5일이라고 써보세요 2011년 3월 5일 자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접수일자가 없어요 이거는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 들어왔기 때문에 자 같은 날짜 따닥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처분 때문에 등기관 이걸 직권으로 넣어주고 가처분을 넣어주게 돼 있다 이해되시죠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처분 촉탁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제가 만약에 집을 져놓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사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면서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자 됐습니다 나중에 승인 받으면 이거 지워집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가등기 완전 딴 얘기에요 완전 가등기 가처분 얘기했고 이제 가등기 넘어갑니다 자 13페이지죠 13페이지 자 일단 서소유자는 누구죠 서소유자는 이정재 이정재하고 정우성하고 미리 예약을 걸었어요 자 그냥 예약만 걸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당장 내 걸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고 임시로 예약 걸었다고 등기부에 좀 간단하게 써놓자 이게 가등기란 말이죠 가등기라면 제일 좋은 게 순위가 잡혀요 이걸 안 해놓으면 자기들끼리만 아니까 딴 사람들은 사정 모르잖아요 근데 순위를 미리 잡아놓을 수 있다 앞으로 이 2번으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오겠다라고 약속 예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누가 가요?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누가 가요? 가 등기 권리자 또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때 이정재는 가등기 권리자야 의무자예요? 가등기 의무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가등기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 자 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공동신청 그렇죠? 자 근데 공동신청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 시험에는 단독신청이 나오겠죠 자 단독신청 누가 가겠어요? 가등기 권리자 갑니다 가등기 권리자 이 친구 누구예요? 지금 정우성 자 이 사람이 혼자 가면 자 혼자 가면 등기관이 못 믿겠죠? 그럼 뭘 갖고 오라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이거 갖고 오시라 이것만 갖고 오면 너 혼자 와도 내가 가등기 해줄게 등기소에서 근데 사실은 의무자 승낙서만으로 단독으로 바꿔주는 건 가등기밖에 없어요 다른 등기는 절대 승낙서 갖고 온다고 단독으로 안 바꿔줘요 승낙서만으로도 단독으로 바꿔준다 그렇죠? 근데 이 승낙서도 안 써주면 원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식이나 받긴 어려우니까 하나 더 간단하게 법원에 써주는 게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여기서 조심하실게 좀 전에 배웠던 가처분하고 달라요 이건 이름만 가처분이야 진짜 가처분 아니에요 그렇죠? 가처분 명령 이거 촉탁등기과 명령등기과 단독신청 이거 쓰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단독신청할 수 있는 종이에 그냥 가처분이라고 써있는 거지 진짜 좀 전에 배운 가처분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법을 개정해서 이걸 지워버리고 싶어 진짜 가가지고 편히 써가지고 사람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이거 무슨 등기다? 단독신청 등기다 그래서 요구하고 요구하고 또는요 또는 가등기부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 처분 명령이 있으면 정우성이 혼자 가서 가등기를 혼자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 처분 명령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가등기가 처분 명령은 촉탁등기다 OX X 요구로 나온다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한다 OX 오지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하지 각하은이라고 뭐라고요? 단독신청이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다 바꿔듭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설명 듣고 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내버리면 틀려요 틀려요 그럼 어떡해요? 틀려봐야지 틀려보고 나서 아 이게 틀렸구나 아 이것 때문에 틀린 거구나 를 이제 깨닫고 나서 다시 반복해야 그러고 나야 실제 시험 가서 이게 안 좋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설명도 그 이해되었다가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분들이 제일 좀 너무해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아직 문제 풀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뭐 머릿속으로 정리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정리될 것 같아요? 안 돼 정리 안 돼 뭐 여섯 과목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 희망 꿈과 희망 버리시고요 어쨌든 시험 당일날 답만 찍자 이게 목표예요 지금 1년 안에 동차를 붙는다는 건 정리되고 붙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정리 안 됩니다 보통 불량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좀 겸손을 가지시고 지금 설명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습하고 문제풀이 가고 연습하고 모의기사 봐서 틀려보고 왜 틀린지 분석하고 이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이제 잡아내셔야 돼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의고사 보시면서 문제 풀던 기억이 나야 돼 채점할 때 그냥 채점해서 이거 내가 왜 찍었지? 이러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부위예요 설명 듣고 뭐 이해되고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서 찍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찍었어 라는 게 채점할 때 생각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약집이라든가 비닐오트를 보면 아 그때 그렇게 설명된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 제가 암만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낼 거예요 맞추세요 그러면 까먹잖아 또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문제풀을 해야 돼요 알겠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이죠? 단독신청 이렇게 시험 볼 때까지는 100번 정도 할 거예요 100번 정도 가등기 걸렸어요 이렇게 등기관이 가등기를 걸어놨습니다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여전히 이정재죠? 그래도 딴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단 말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김그라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인태평 들어왔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가등기만 나가버릴 수 있어요 가등기 나간다 누가 나가요? 정우성 그러지 말고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 이제 아까는 가등기 걸리자였지 등기에 올라왔으니까 가등기 명인 스스로 나 나갈래요 그러면 단독말소가 돼요 그런데 얘가 나간다고 해서 연락이 없어 얘가 답답하겠죠? 얘가 대신 가서 이거를 말소시킬 수가 있어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해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말소시킬 수 있다 얘가만 지어지면 얘는 살잖아요 얘도 바빠 그럼 누구 보내요? 이정재 누구예요? 가등기 의무자 의무자도 이거를 지우러 혼자 갈 수 있어요 대신에 뭐가 필요해? 승낙서 이 사람 승낙서만 있으면 얘도 얘도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가 있다 이게 시험에 엄청나요 작년에 나왔고 가등기 단독말소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그래야지 이게 딸짤짤 외워대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었어 뭘 이해를 해 외워 외워 아니 사람 셋밖에 없어 지금 셋밖에 없어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셋 다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가 있다 대신에 본인은 그냥 가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뭘 어필요해? 명인의 승낙서 여기서는 누구 승낙서였어요? 의무자 처음 가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승낙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뭐 하니까 가등기 말소하니까 말소할 때는 명인의 승낙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가 있다 이거를 심지어 우리 시험에 예전에 이렇게 냈어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 있다 OX 오 맞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생략된 건 명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빼고도 지문에 오른 지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 있다 대신에 조건은 명인의 승낙표라다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정우성이 안 나간대 안 나간대 안 나가고 내가 본등기를 하겠대 본등기 하면 얘는 어떻게 해? 말소 말소 직권말소 이제 약간 조심스러워졌어 이건 직권말소예요 아까 가처분에서는 단독 신청말소였는데 가등기에서는 직권말소라고 알 수 있죠? 자, 얘가 본등기를 하고 잔대 쟤들은 이제 본게임 들어간대 그럼 누구 만나야 돼? 이 정도에 만나야 돼요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지금 소유자다 그때 그 사람 자, 그때 그 사람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본등기를 치게 되면 자, 얘가 밀려 내려가요 김태균이 밀려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정우성하고 들어온다고 됐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거 이게 본등기란 말이에요 본등기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다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여기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언제부터 내 거죠? 본등기 시부터 내 거예요 4월 달부터 내 거가 되는 거죠 3월에 껴들어온 애는 어떻게 해요? 직권 말수 됩니다 직권 말수 직권 말수니까 접수일자가 없어요 접수일자 없고 언제 너 말수되니? 4월 25일 어? 4월 25일 같은 날이죠? 이날 본등기 치는 날 이것도 자동으로 지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김태평이 을구에 저당을 잡아놨었다 이럴 수 있죠? 김태평이 국민은행에 돈을 끄고 나서 을구에 3월 달에 저당을 잡아놨었다 이것도 역시 직권으로 말수가 됩니다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놨었잖아요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놨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없었던 저당권이었죠? 여기 가등기 2월 달에 가등기 잡아놨을 때는 아까 3월에 저당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지어줍니다 그 저당권도 가등기권자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직권 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구에 있었던 3월에 있는 저당권도 정우선 권리를 침해한다 그럼 너도 직권 말소다 됐죠? 또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국민은행은 어떡하니?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경우 말소된다 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가등기 있는데 돈 안 꺼져요 만약에 들어오면 말소된다 이 소리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판단해서 어? 가등기가 있네? 우리가 그러면 2월에 가등기 때 3월에 저당 잡으면 우리는 나중에 죽을 수도 있네? 그럼 돈 안 꺼주겠지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꺼졌다 그러면 말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송하냐? 그런 거 없어 지가 다 등기부 다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뭐 손해비상 그런 거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가등기 자, 넘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잡혀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서장훈 서장훈 자, 누가 가등기 잡았죠? 유재석 아까 정우성 자리에 유재석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 유재석이 본등기를 못 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돈이 없나 봐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본게임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본등기를 못 치게 돼 있는데 자, 포기하려고 가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랬더니 이 부동산이 인기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가지고 서로 사게다가 줄을 섰네? 근데 내가 지금 최선수님을 2번 잡아놨죠? 그냥 포기하기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본등기도 못하고 포기하기 싫고 어떻게? 가등기를 팔 수 있어 자, 가등기 자체를 딴 데 팔 수가 있다 가등기 이전이에요 자, 이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누가 그러는데 피 받고 팔라고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 받고 판다 그래서 돈을 받고 가등기 순위를 딴 데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가등기 순위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현재 현재 이 사람 계약된 게 1억인데 현재 시세가 10억이야 그럼 얘한테 잘 얘기해서 순위를 2억에 사기로 했대 사겠어요? 이해가 안 가 지금? 돈 계산 너무 복잡해? 중계사가 이거 복잡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 피만 사면 피만 사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게 되면 살만하다 그럼 여기다가 3번 넣고 싶어요? 2다시를 넣고 싶어요? 2다시를 넣고 싶지 그래서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아니, 이전은 부기등기 그렇죠? 이렇게 가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자, 누가 샀어요? 김구라 샀어 그럼 본등기 치고 들어오겠죠? 본등기 자, 본등기는 누가 하겠어요? 김구라가 자, 누굴 상대로? 서장을 상대로 내가 지금 가등기 샀다 내가 본등기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구라 자, 김구라가 본등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가등기도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 치고 들어온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말 바꿉니다 자, 지금 가등권자 누구예요? 유재석 자, 유재석이 가등기를 딴 데 팔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김구라한테 팔라 그랬는데 동작 그만 하고 들어왔어요 박명수가 나타나가지고 자, 잠깐만 너 이거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어디 또 김구라한테 팔라 그래? 동작 그만 소송 들어가 그래서 박명수가 유재석을 상대로 가등기 내놔라고 소송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라한테 넘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수가 이거 못 넘기게 뭘 걸어요? 가처분을 걸어 자, 가등기 자체를 못 넘기게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부기등기로 들어와요 그렇죠? 자, 가등기를 넘기지 마라고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 박명수가 내가 원하는 건 그 가등기 이전이야 그거 딴 데 팔지 마 라고 걸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 가처분을 그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당의 가등기,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3번이 들어와 버려요 3번이 들어오면 얘가 본등기 지금 말소당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요? 가등기를 잡아야 돼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처분에서 부기등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경우에는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얘는 말소시킬 수가 없어요 3번이 아니라 미다시잖아 만약에 3번 가처분 들어왔으면 그때는 서장훈 상대로 가처분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가등기, 해당 가등기,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이 가등기가 본등기가 들어오더라도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작년, 재작년 연속시험 문제예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표제부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변경등기가요 지금 15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변경등기, 표제부 등기나 권리 변경등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쉬었다 갈게요 조금 쉬었다 가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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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